나의 진압은 아직 하나의 말은 더이소만 왜 이렇게 샤이도 집대고 문 앞에서 시간을 대하는 진없이 햇볕이 해리지는 바닥을 보며 앉아있어 옆으로는 천천히 지나가고 새들이 말아가고 있었어 많은 배신해 보이는 소년과 소녀가 거리를 두고 흙에 걷는다 풍인듯이 인사도 했어도 햇볕이 일어졌어 얼른 적게 그 마을에 쌓아 놓인 앞시가 공원 옆으로 자선물을 타며 지나간 적이 있어 내 문 앞에 알리는 아저씨가 그렇고 그 아저씨처럼 짜증나 들러 그 공원 옆으로 지나갔어 그 뒤로 기숙이 것 차례로 날아가고 있었고 공원 입구 앞에가 내 몸에 감이 열려 있었어 그 아저씨처럼 짜증나 들러 그 공원 옆으로 지나갔어 그 위로 비둘기가 차례로 날아가고 있었고 공원 입구 앞에가 내 몸에 감이 열려 있었어 그 아저씨가 대눈 앞에 아이는 아저씨가 되었고 그 아저씨 처음 자전거를 타며 그 공원 옆을 지나갔어 그 위로 비둘기가 차내로 날아가고 있었고 그 공원 입고 왔다니깐 너머에 감염려 있었어 그 공원 입고 왔다니깐 너머에 그 공원 입고 왔다니깐 너머에 그 공원 입고 왔다니깐 너머에